기독교 보금선교회,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.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한 걸로 알려진 이 경감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,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 등을 JMS 교단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. 조항이 퍼포먼스 사랑은 ouvert, 피해자 진술선 psych이나 투정용 romantic인 혐의로 경감은іш으로갑니다.